사막은 동작의 전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. 타이밍에 응급할 수 있는 풍선이 필요합니다. 마이크는 정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. 지금 모두 모두가 정신을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. 도리비 좀 나오겠네 도리미가 좀 나오겠는데, 도리미가 좀 나오겠는데, 도리미가 좀 나오겠는데. 도리미가 좀 나오겠는데, 내가 업무할텐데. 도리미가 도리미가 없던 장 ''사록''를 부끄럭 오 us. 도리미가 좀 구겨나며 틀고 coisa 이랬습니다. 도망가고 있습니다. 도움말에 도움말! 잠시 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